시원하니? 어? 이 새끼야. 빨리 이리 와, 새끼야. 실화하니... 두 마리야. 여기 없어요. 다른 애들은 어딨어? 12살짜리 여자예요. 키가 작고 머리가 짧아. 어딨어 이 새끼. 맞아. 아까 걔가 머리가 좀 짧긴 했어요. 실장님이 비싸라고 하면서 잘매기라고. 그녀가 어딨어? 너들은 혹시 죽였어? 아니에요. 수술하는 데를 간디. 언제? 조금 전에. 어디로 갔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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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온라인에. 언제 얼마 안 돼가? 빨리 불만해. 진짜 어디로 갔어? 여전히 있어. 준비도 한 대해라. 중국아들 통수 잘 치기간에 쇳덩어리 몇 개 준비하고. 알았나? 예.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좋은 말 할 때 돌아갔어. 네가 백슬정이야? 짜발이네. 왜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. 아니, 근데 꼴랑 둘만 하세요. 우리 수연이 어딨어? 누구야? 우리가 뭐 하더라고. 통성명 하는 사이도 아이고. 두 번 말 안 한다. 방금 전 수술 받으러 간에 어디로 갔어? 뭐예요? 이거 왜 날이 Oprica이 돼?